아티피셔스 카타나를 레벨 8 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요게 해금이 되면 그럼 이제 진화를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조건을 맞추면 그 다음 카드가 이제 뱀파이어 서바벌식으로 나오는 거지 카타나 8레벨 그럼 찍어야겠다 그러면 그죠 아 일단 해봐 해봐 뭐 나오겠지 뭐 모루 리미트 브레이크 서비스 이야 8레벨 빠밤 이거야 아티피 아티피셔스 카타나 카타나랑 파이어 스피릿 매 겁날마다 광역으로 데미지 피는데요 칼질이 과격이 된다고 근데 이게 저 에볼루션 이라는게 언제 알 수 있다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 야스오 한번 믿어 봐 아 아 보습이 마음대로 쓰면 오히려 선택가 지품이라 이 말이죠 참고로 한 80레벨 까지 업하긴 해 앞으로 20번 돌릴 수 있어 그나저나 에볼루션은 언제 쓰는 거야 c 아 에볼루션 언제 왜 두 가지가 다 봐 방금의 렐리포스 였구나 오씨 어 파이어 스피릿이다 3개 생겨 혹시 나 혹시 나올 수도 있어 괜찮아 81렙 때 완성되면 돼 지금부터 3개 먹고 80렙 81렙 때 하는 거죠 불검 나오긴 하냐고 불검 불검 나와야지 뭘 하지 일단 그러면 초페스트 불검 메타 갑시다 어때 카타나 있는대로 다 집어 나올 때만 다 집고 파이어 워크 나올 때까지 다 집고 오케이 초페스트 불검 메타 갑니다 이건 먹어야지 일단 레벨 패야 되니까 스틸스킨 슬로우 좋아 빠르게 없애 없앨 거 없애면 확률 높아지니까 라이트 핸드 괜찮지 공속이라 카타나 바로 먹어줘 어? 아아이 데스오라잖아 먹긴 해야지 아 데스오라 찼냐고 못찾잖아 데스오라 데스해서 이제 먹을 거 없어 이제 먹을 거 없어 이제 캐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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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슬 뭐야돼? 아 에픽도 지워 아 이게 완성만 시키면 되잖아 초페스트야 이게 정말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레벨 80까지 완성시켜 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아 이렇게 찡찡거려 삼중 보호막 에벌진 못참아 참을 수 없어 캐슬 못참고 기다려 봐 캐슬 못참는게 아니라 당연히 응당 내가 가야될 프로젝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내가 못참다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?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못참다는 거지 어? 이거 브루카 빨리 갈 수 있겠는데? 그러니까 못참아 그렇지 그거야 그거죠 너무 빨리 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들어가 준다는 거지 에픽리로 대소라 못참죠? 아 뭐 저를 또 돌릴 수 없잖아 어? 함정 카드가 나왔을 때만 커버해주는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 거지 어? 아 책돌이 못참는데? 책은 솔직히 야 어쩔 수 없잖아 책은 책은 책을 찾는다? 이거는 책을 오히려 빠르게 경험치를 획득해서 레벨업을 가속화 시켜준 후 많은 양의 테이블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빠르게 불칼을 간다 뭐 떴어요? 이제 레벨업이야 그렇지 그렇지 빠르게 나타나 딱 그래 이거 봐 어? 왜 뭐라고 했어? 세상 빠른 불칼을 빌드로 했잖아 다 소거법으로 하나하나 드랍테이블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? 그럼 뭐 십몰레벨 바로 되는 게 아니야 바로 띡띡띡 누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Show and Prove 나는 증명한다니까 어허 운빨은 운빨마저 컨트롤하는 게 프로의 자세 프로는 운빨마저 컨트롤한다 확률을 정수에 가깝게 설계 설계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어? 커트를 커트를 마무리해보고 천천히 먹을까? 커트를 하면은 디펜스 두배되네 응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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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뭐 나오긴 하는 거야 이제? 에보루션 나오냐고 오! 으어어어 아티피셜 아티피셔스 카타나 에보루션 오오오! 오! 야 불가락 터져 뭐야 뭐야 뭐야? 보sca 딜 테스트 갑니다 호호호 너무 쎄고 불칼 불칼 딜이 이상하다 얘가 이동하면서 피가 그냥 아예 뭉텅뭉텅 나가버리는데? 그죠? 이거 봐 컷 아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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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무조건 끙살이네 와 답 없네 아 불칼까지 만드는게 너무 힘들다 그죠? 오늘 이거 이거 물 떠서 10시간 막았네 아니 씨 하루 종일 했는데 10시간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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